발성을 잘 배워서 고음은 되는데 노래를 했을 때 배운 발성만큼 잘 안 나온다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. 보컬트레이너 오경찬입니다 오늘은 발성과 노래를 배울 때 과학적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이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꽂혀서 발성에 너무 꽂혀서 그것에 입각한 퍼포먼스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래가 아니라 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은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뭔가 소리를 내는 거 호흡을 하는 것부터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든 그냥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거의 뭐 진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소리를 내든 말할 때든 어떤 노래를 부를 때든 그 정도로 긴장해서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론적인 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생각을 하느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발성을 잘 배워서 3옥타브 정도까지는 다 나는 친구예요 노래할 때도 그 음이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충분히 낼 수 있는 음역대인 2옥타브 도, 램이 이런 음역대에서 음정이 자꾸 떨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? 단순히 발성을 잘 몰라서일까요?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발성적인 기준에 너무 맞춰진 나머지 음악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고음이 안 난다면 당연히 그 안 나는 음들에 대해서 몸의 상태라든지 습관들을 분석해서 못 내던 음을 내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도 너무 이론에 입각하거나 너무 발성에 입각하거나 너무 과학적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늪에 빠지면 몇 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발성을 신경 쓰기 때문에 발성이 느는 것처럼 발전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대삼자가 봤을 때는 발성도 안 늘고 노래도 안 느는 상태가 계속돼요 발성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는 거는 운전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발로 몇 센치 밟아야 하고 핸들은 뭐 몇 도를 꺾어야 되고 그리고 핸들 잡는 이 악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거 다 신경 쓰면서 합니까? 우리가 그 운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갈 때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 도로에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하시나요? 교통의 흐름이라는 걸 보면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정보와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이미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해 준다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서 아예 퍼포먼스가 안 되는 패닉 상태에 빠져요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잘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오히려 추상적으로 유도했을 때 더 잘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사실 배우는 학생이 과학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발성을 알려주는 노래를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끔 좋은 비유로 바꿔서 잘 설명해 주고 느끼게 해 주면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됐다고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 오경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